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기를 할 땐 그런 수식어가 붙으니까 그만큼 조금 다양한 연기에 관객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예뻐해 주신다고 생각해서 사실 그런 수식어가 계속 붙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승무원복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항상 저희 나라에 승무원복 색깔이 있는데 약간 빨간색이라고 했을 때 되게 많이 부담이 됐었어요. 조금 생소하고 낯설어서 그런데 승무원복이 약간 여자들이 입었을 때 라인을 굉장히 잘 살려줘서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다 예뻐 보이게 되고 그리고 제가 기분이 좋았던 건 제가 약간 신사의 품격 때도 그렇고 약간 빨간색을 입었을 때 항상 되게 시청률도 좋았고 좀 작품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서 저의 승무원복이 빨간색이어서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의 드라마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